산림항공본부가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서 올해 임차 헬기 7대를 추가로 운영합니다. 본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수급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군사용 수송기로 주로 사용하는 시누크 등 7대를 해외에서 임대해 산불 현장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산 헬기의 운행시간 증가로 발생하는 정비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재 산불 외의 임무에는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덮쳤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국내 산불 피해 면적이 25% 증가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진화 헬기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